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심각한 고용 불안이 군산을 넘어 인접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 지역의 선제 대응 정책이 전북에서 첫 발을 내디뎌 성과가 주목됩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걱정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부품을 납품하던 GM대우가 문을 닫은 데 이어 현대차 전주공장마저 경기 침체로 생산물량을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다 보니 미래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특히 익산과 김제, 완주는 GM대우와 현대차, 파타대우의 자동차 부품 협력사의 절반인 170여사가 있는 상황. 하지만 정부 지원은 산업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 집중되다 보니 이들 업체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가 이들 지역에 5년간 천억 원이 지원되는 정부의 고용안정사업에 선정돼 한시름을 놓게 됐습니다. 위기가 발생한 후에 지원하는 방식에서 선제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처방책을 변경한 겁니다.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 전북 지역의 고용안정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상용차 산업 활성화와 농식품 산업의 고도화, 신산업 육성과 고용안정 체계 구축이 추진되며 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입니다. 단순히 대생만이 아니고 새롭게 또 창업되어지고 더더욱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밟아 나간다면 틀림없이 획기적인 성공의 길을 갈 것이다. 전북의 첫 발을 내딛은 고용안정 선제 대응 사업이 지역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침체된 고용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